이거 있지만 대부분 매매가격의 변동에 의해서 보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 비율이 일정한 장기적인 균형감비가 존재한다면 사고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경기가 나타나야 되는데 매매가격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가 많지 않았지만 전세가격의 변동에는 매매가격의 변동이 많이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구 지역은 2차 차분해야 안정시결이 나올 때 2차 차분한 자료가 수익률의 차이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석하기가 좀 난해에서 그냥 원자료 불안정시결 자료를 썼습니다. 그랬더니 앞에서 장기 균형감계에서 살펴본 것처럼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별로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 프리덴 시장이었던 것처럼 이 바보용을 추정해도 역시 유의한 변수가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랜저 인과성 분석은 말 그대로 인과관계를 본다고는 하지만 어떤 게 원인이고 어떤 게 결과라고 하는 그런 번밀한 의미에서 인과성이 아니라 시간적으로 어느 게 앞서고 어느 게 뒤에 나타나느냐 그런 것을 공정한 건데요. 아까 봉적분 공정을 통해서 장기 균형감계를 살펴본 것처럼 인과관계에 있어서도 비슷한 형태를 보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 지역은 뭐 표시된 게 별로 없고요. 이거는 이제 변동을 본 거기 때문에 약간 관계가 있는 분석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지만 대체로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별 밖에가 없는 것이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이 요약을 해보면 강남지역은 전셋률이 낮은 게 매매가업과 전셋률이 상에 어느 정도 입장한 장기적인 균형을 위한 존재하는 곳으로 나타났고 따라서 약하게나마 균형별 매매시장과 전세시장과의 관계를 따로 떼서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걸 시사한다고 볼 수 있고요. 전셋률이 높은 대부지역은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이 별개의 어떤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분리된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느냐 이 연구의 한계는 이틀 썼다는 거고요. 그래서 자료를 지적을 좀 더 많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시간적 공간적 거리가 좀 적다는 문제가 있고 사실 이런 것이 장기기장 관계를 보려면 전세 가격과 매매가격의 관계에 관한 이론적인 모형이 있습니다. 그 모형에 비추어서 이자율이라든가 기대주택가격의 상승률과 같은 거시경제 변수를 포함을 했어야 되는데 지각 관계상 하지 않아도 못했고요. 그 다음에 바모형이나 이 VEC, 그러니까 벡터고차 수작 모형 같은 것들은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한데 충격 반응 분석이나 분상 분해 반응 분석이 같은 게 있습니다. 그니까 어떤 게 하나 변화했을 때 다른 변동이 얼마나 지속되느냐 어떤 변수의 영향이 얼마나 오랫동안 영향을 주느냐 하는 것들을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분석을 하지 못했고요. 그 다음에 공적분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분석 방법을 달리했는데 그런 것과 관계없는 새로운 개념 경제적 모델이 있는데 그런 모델들을 적용해봤으면 좀 더 많은 시사점이 없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재밌죠? 산수라도, 어려운 산수라도 결과적으로 보면 대량을 통해서 두 시장의 차이를 분명히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세 분 발표하느라 너무 고생하셨는데 큰 박수로 일단 감사드립니다. 박수님 박수님께서 박수님의 토론가를 모시고 함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